오늘의 주제 22회 금리인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최초의 금리인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도 같이 하긴 했지만 금리인하 얼만큼 했냐? 얼만큼 했습니다.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이 피긴 한데 어쨌건 시작을 했다. 금리인하 처음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의 2년 만입니다. 1년 11개월이니까 2년 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시비 라가르드 총재가 발표했죠. 4%에서 3.75%로 금리를 인하했고요. 마지막 인하한 다음부터는 5년 만에 첫 금리인하입니다. 이 시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거는 요즘에 금리를 올린 게 물가 때문이었으니까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3% 아래로 내려간 게 컸죠. 보면 2.7% 코어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올해 2.9%로 3% 아래로 내려갔고요. 많은 분들은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의 인하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행 빼고 주요국들도 일제히 금리인하 릴레이를 펼쳤는데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도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드디어 금리인하의 신호탄 정도는 켜진 것 같다. 다만 일본은 인상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재밌는 나라예요. 재밌는 나라. 그동안 남들을 올릴 때 쭉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 양쪽으로 시컨하다가 남들이 내리니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대단한 나라다.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컬을 좀 보시고요. 나 홀로 지금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놀라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유가 금리를 내린 것까진 알겠어. 근데 이유가 소비자 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을 보면은 여전히 2.9%입니다. 미국은 3.4%예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3.4나 2.9나 물론 0.5%포인 차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3% 근처인데 미국은 매파적인 동결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금리 뭐 인상까지도 혹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랬냐. 소비자 물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간단하죠? 지금 유로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란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성장률 박동이 뚜뚜 después 가기 직전이에요. 독일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IMF까지 뭐하고 거의 금융위기급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심장박동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사경을 거의 헤매고 있고 독일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 성장을 못하냐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물론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 가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그건 외부적인 효과고 내부적으로는 어쨌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을 못할까 그래서 요즘에 자기들이 왜 성장을 못하냐에 대한 반성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와서 보니까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합니다 요즘에 주 4일 이런 것들 얘가 나오는데 시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시류를 거꾸로 타고 있어 미국은 1800시간이라는데 독일은 1350시간이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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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는 니들이 게을러서 아니에요 주 4일 같은 소리하고 있네 1350시간 개인적으로 좀 꿀이긴 합니다 1350시간 야 1350시간 대한민국은 2010년 이전에는 2200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와 이거 세계 랭킹 1등할 때 2200 넘었어요 주 6일 토요일 근무할 때 그리고 뭐 기본이 막 야근 기본 찍을 때 주 2200시간 야 1000시간을 더 쉬네 여기에 비교하면은 1년에 우리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반밖에 일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2023년 기준 1874시간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독일보다는 500시간 이상 높은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고 예전에 정말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에는 독일 근로자가 성실한 근로자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했는데 요즘에는 아닙니다 성실하게 쉬고 있는 성실은 한데 근로시간은 적은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35시간이면 하루 7시간이죠 주 5일 기준 하루 7시간 이런 게 나오는 게 현재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죠 얼마 전에 숄츠 총자가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더 긴 근무 시간을 목표로 하는 성장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더 긴 근무 시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초과 근무를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 복지혜택 재검토 이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무 시간이 일정순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건보료가 뭐 어떻게 되던지 뭐 아니면 무슨 복지가 어떻게 되던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더 추가로 일하면은 복지혜택을 더 주던지 뭐 하는 새로운 성장 계획 더 긴 근무 시간 야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엔 주 4일인데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성장 계획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아 우리 내일 가서 저희 휴가 친구들 직원들한테 이걸 꼭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저는 주 7일 하거든요 유튜버는 원래 그래요 쉬는 날이 없어 자영업자는 원래 그렇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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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게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보니까 현재 독일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ECB가 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내려주길 바라고 있고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독일의 현 경제 상황은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 지속된 고금리 인해서 가계 지출 너무 어려워 경기 큰 타격 입었어 야 건설 활동 돈 빌려서 해야 되는데 건설 아무도 못해 고금리니까 누가 집을 져 집값 상승도 이제 일어나지 않아 아까 봤지만 삐삐삐 뚜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심장 충격 야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주려면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은 고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사실 제가 예시를 독일만 갖고 왔지 독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도 비슷하죠 근처 나라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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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언제 정경리에서 나오셨나 하여튼 제후 장관이네 하여튼 뭐 이런 소리를 지금 뭐 하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 현재 성장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마이너스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에 심지어 신용등급이 내려갔어요 6월 3일날 내려갔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때는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했죠 물론 아직도 높은데 AA에서 AA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 공공구문 예산 한마디로 복지 예산은 증가하는데 이제 실적이 어려우니까 법인세가 감수하든지 소득세가 감수하면서 들어오는 세금이 감수해서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고금리를 견딜 수 없고 빨리 내려달라 언제까지 금리가 올려야 되냐 유럽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ECB는 언제 내릴 것이냐라고 국가들이 항의를 했고 그 결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매파적 인하입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건 아니죠 옆에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얘기한 단어가 매파적 인하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는 아니 인하는 보통 도비시하지 그러니까 비둘기적이죠 인하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인하할게요 돈 좀 많이 풀게요 이건데 돈을 풀면서도 우리는 돈을 풀기 싫지만 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는 거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용돈 더 줄지 안 줄지 몰라 요거 니가 하도 배고프다니까 주긴 주는데 아유 요거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주는 거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주기는 싫은데 줘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에잇 요것만 준다 뭐 이러면서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약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용돈을 많이 줬다가 물가 같은 거 다시 오를까 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현재 유로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이날 했어 그럼 미국도 이날 하겠네요 미국은 5월 고용지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고용 고용 논판 페이럴이라고 그러죠 비농업 고용지표 무려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아 재밌는 세상이야 유로조는 삐 삐 뚜 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몸이 너무 더워 야 열났어 열났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야 그만 천천히 좀 뛰어라 천천히 야 우리 고혈압이야 저쪽은 저혈압이어서 약간 누워있거든 저혈당 쇼크 났는데 어 이쪽은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빨아갖고 지금 고혈이야 고혈당이야 고혈당 인슐린 투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27만 2천명이 나왔는데 제 옛날 기억에 20만 넘으면 뜨거운 거였어요 18만 19만 20만 넘으면 고용 좋구나 27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27만 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의 기세를 보면 뭐 그냥 뭐 허허허허허 이게 비농업 고용지표인데 어 이 위에 있으면 좋은 건데 뭐 대부분 뭐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미국은 고혈당 그 자체다 이빨 썩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달다 보니까 이빨을 썩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 보면은 미 연준은 아 어떻게든 좀 이날을 하고 싶은데 지표가 너무 좋아 이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9월이 그 대선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때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니까 FOMC에서 뭔가 이날을 하고 싶은데 야 이게 야 지금 우리 너무 뜨거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선 마지막 9월에 이날 하냐 안하냐가 현재 5대 5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측이에요 이날 할 것 같다 46.6% 그러니까 50%예요 왜냐하면 이날 더 크게 한다는 3%이기 때문에 이날 할 것 같다 50% 동결할 것 같다 50% 와 6월 7월은 동결이고 너무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6월 7월에도 FOMC가 있는데 여기 동결이고 9월에 현재 5대 5야 와 진짜 미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CB가 금리 인하를 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나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문득 드는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왜 미국만 잘나가는 거지? 미국의 경제 호황은 굉장히 이상하다 스트레인지하다 뭐야 야 우리는 지금 신박이 안 뛰고 있는데 저기는 왜 달달해서 이빨이 썩으려고 그래 미국은 이상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도대체 왜 호황인 거냐 심지어 BBC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지 미국은 마치 2000년대 중반 중국과 같다 세계 최강대국이 옛날 중국이 나 홀로 성장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아래는 제조 공장 건설입니다 서비스업으로 앞서가던 나라가 요즘엔 제조 공장 건설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 홀로 찍고 있죠 지금 유럽은 있는 공장도 안 돌아가 근데 얘네는 새로 짓겠다고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제가 예전에 슈카울드에 한번 나왔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죠 미국이 요즘에 유럽보고 가난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2000년까지만 해도 비슷했어요 지금은 엄청난 격차가 났죠 특히 비슷하게 가다가 언제 격차가 커졌냐면 물론 2010년대 이후로 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유럽은 거꾸로 갔잖아 근데 미국은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야 이 각도가 이게 옛날 중국을 생각하게 하는 각도로 달려가니까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냐 실제로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는다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경기 호황은 믿기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 제이미 다이머만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틀란타 연두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사람들이 금리에 덜 민감해지고 있어 유럽은 지금 한 4% 금리 때리니까 애들이 거의 기절하고 있거든요 견디질 못해 모든 게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건설도 안 하고 난린데 미국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금리가 높아도 뭐야 그냥 해 모두 감당하고 있다 고금리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미국이 혼자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에 글로벌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고요 압도적인 교육 수준과 압도적인 기술 수준으로 미국으로 인재가 쭉 빨려 들어가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왜 이게 이렇게 된 거냐 에 대해서 슬슬 유럽에서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지잖아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니까 요즘에 나오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엄청난 돈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찍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빌렸어요 빌린 게 뭡니까 이거 국채 국채 채권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엄청나게 뿌렸어 이 포켓에 돈을 머니를 넣어주기 때문에 막 뿌리다 보니까 레버러지를 엄청나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개인으로 치면 엄청나게 국채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그걸 막 뿌리니까 엄청난 레버러지를 사용했고 거기서 나온 이자 수익이나 그 레버러지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 아니냐 게다가 망하면 같이 망하죠 야 이거 좋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글로벌화 아 좋습니다 미국이 가면 나도 가는데 야 그러면 이득은 지가 보고 가는 건 다 같이 가는 거냐 야 이게 뭐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실제로 미국이 돈을 빌린 거 보면 소위 미국의 꿀단지 미국의 국가 부채인데요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서 막 푼 거 어 2000년대 이후로 이것들이 미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얘들이 빨딱 쓴 거와 비슷하게 보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빨딱 썼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것들이 돈 빌려서 레버러지로 남의 돈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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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들만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부채인데 갚지도 않을 걸지 갚을 걸지 모르겠지만 빌린 돈이 얼마냐 34조 달러 이거 많이 나왔죠 슈카월드에 이게 예전에는 뭐 5조 달러 그랬어요 이게 얼마가 뛴 겁니까 2000년대 초반에 6배 어 2010년이 여기에요 2010년에 12조니까 10년 사이에 3배를 빌렸어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이제 유럽이 하는 겁니다 한화 4경 6천조 원 34조 달러 1년 이자 비용을 1천조를 내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높아요 미국 1년 세입이 약 5조 달러니까 세입의 15%를 앞으로 몇 년 안 있어서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 바이든이죠 이게 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 바이든이면 누가 더 돈 많이 쓰나 경쟁을 심지어 트럼프가 바이든 앱에서 돈을 안 쓰는 대통령인데 어 그것도 웃기기도 해요 그것도 웃기긴 한데 트럼프처럼 많이 쓰는데 바이든은 더 많이 쓴다는 소리니까 이게 앞으로 뭐 줄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BBC에서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이거 보세요 엄청난 돈을 찍고 엄청난 돈을 빌려서 나 홀로 호황인 거 아니냐 미국은 경제를 지탱하는 값싼 돈의 끝없는 흐름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게 근본이 이제 옛날에 했을 때 지들이 지들이 없애놓고 근본이 이제 없애때 옛날에 그 글로벌 통화 월드 통화로 갈래 아니면은 달러 위주로 갈래 해서 달러를 선택하고 났더니 나중에 오니까 이것들이 신용 통화죠 이것들이 이렇게 찍을 줄 몰랐죠 이렇게 하더니 거기서부터 끝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비슷하게 꼭 이 효과는 아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시누리지 효과라고 시누리지 효과가 뭐냐 화폐 주조차액 많이 들으셨죠 화폐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발행할 수 있으면 교환 가치만큼 이득이 생깁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는데 원가 1달러야 그럼 하나 찍을 때마다 99달러가 남긴 하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시누리지 효과인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 이씨 이게 얼마 찍은 거야 사경 6천조원? 참고로 미국 100달러 지폐의 원가는 1달러 아닙니다 얼마냐면 10센트입니다 10센트 1달러도 좀 많이 쳐준 거예요 10센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저것들 돈 빌리고 돈 찍어서 거기에 따른 값싼 진짜 10센트짜리 찍어서 100달러로 팔아먹고 그걸로 계속 내버리지 효과 일으키면서 돈 계속 찍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건설도 하고 연구도 하고 RNG도 하고 인재들 돈 많이 주고 더 많은 인재들 데려오고 투자도 대량으로 하니까 우리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 얘들은 이만한 돈으로 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찍자 다른 나라들도 찍어서 유로존도 찍어서 그럼 같이 하면 되겠네 옛날에 자기들도 될 줄 알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도 자기들도 양적 하나까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통화를 갖고 있는 파운드를 갖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감세정책 세입감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부유층기심에 감세정책을 시작했다 그랬다가 리즈트럭 순화가 영국의 최단기 총리가 됐죠 왜냐하면 영국의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영국 국채금리 돈 빌리는 금리가 폭등하고 돈 가격이 폭락하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조금 억울하긴 할 것 같다 남들은 미국이란 나라는 4경 6천조를 찍어도 택도 없던데 우리는 그거 조금 했다고 근데 그건 미국이죠 그건 미국이고 미국이 되는 거지 니들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 영국 또는 영국의 파운드 정도도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고 이때 파운드 하락하고 금리 폭등하면서 나라망해요 뭐 이런 말 나오면서 트러스 총리가 영국 최단계 총리가 됐고 BBC가 역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이든이 빌린 돈을 야심차게 지출하는 건 너무 배가 아프다 하지만 영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 그렇게 많이 빌리지도 않고 세입 조금 줄이겠다가 총리가 날라갔는데 영국은 파운드도 기축통화긴 한데 달러 정도의 기축통화가 아니죠 영국은 기축통화를 이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흉내낼 수 없었다 따라해봤더니 가량이가 찢어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영국은 국채금리가 날라갔는데 미국은 국채 발행이 미친듯이 늘었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발행 그러니까 돈을 롤업어하는 거 부채를 롤업어하는 거 빚을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계속 롤업어하는 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와 말도 안 돼요 1분기에만 국채 발행량이 7000조 달러야 이게 얼마냐 7000조 달러면 경이죠 경 뭐 경단위의 국채 발행량을 자랑합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은 한 4배 15년 전에 비하면은 7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됐고 그럼 누가 이렇게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냐 보면 놀랍게도 미국 내부에서 소화를 많이 합니다 미국 연준이 한 4분의 1쯤 소화하는 것 같고 미국 내부의 개인이나 이런저런 기업들이 또 소화를 하고 미국 은행이 있고 미국 연금이에요 대단하기네 자기들이 도들 지들끼리 돌려 지들끼리 계속 돌려 계속 지들끼리 돌리면서 자전거래 아닌가라는 생각하느냐 같을 정도로 계속 돌리는데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 25% 외국간 주로 일본 중국 영국들이고 70% 이상을 내부에서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저렇게 돌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살짝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중국이 현재 옛날에 몇 번 나왔지만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미국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였는데 이거 회수하고 있죠 1분기에만 기록적인 채권을 팔았어요 553억 달러라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1분기에 기록적인 규모 그리고 그 국가를 금으로 채우겠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금값이 세죠 금값이 세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 5월 30일날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약간 세한 느낌 있죠 미국 채권에 입찰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가끔 발생을 하는데 이번 쇼크는 좀 쎘어 입찰 쇼크가 뭐냐 자 미국 채권 팝니다 옥션이에요 옥션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경매를 해요 골라 골라 2% 3% 막 이러는데 수요가 없어 어 2% 없습니까 3% 없습니까 빌려주니까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2%에 돈 빌려주실 분 없어요 3%에 돈 빌려주실 분 없습니까 4% 들을 테니까 돈 빌려주실 분 이걸 했는데 수요가 약해서 이게 입찰 쇼크입니다 쇼크 돈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 순간 팍 튀었다가 다행히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도 높아요 금리가 4.4%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도 금리가 안 내려가 일단 발행량이 너무 크게 늘었다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늘지 모르겠는데 최대 수요국가였던 중국은 매각을 하고 있고 미국채 수요가 예정같지 않고 금리 인하 하락 기대감도 미국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요거 그나마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채권 입찰 쇼크가 강하게 발생하면 야 그럼 안됩니다 그건 진짜 금융위기의 싸대기를 한 두 배쯤 때릴 수 있는 그런 쇼크가 날 수도 있어요 미국 달러에 대한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와 그건 헬입니다 헬 헬인데 예를 들면 이런거 미국 채권 미국 빚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면 요게 1900 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폭등 6%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은 폭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빌렸으니까 신용도가 내려가면서 4%에 안 빌려주는 거죠 6%에 빌려줄 정도로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작은 확률로 정말 작은 확률로 미국 달러 기축평화의 시대가 만약에 끝나면은 비트코인이 바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비트코인이 바라는 니들 그렇게 찍어야 나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 가면 통과 그럴 거야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신용화폐의 위기 뭐 이런거 옛날에 근본위제도 했다가 달러의 시대가 왔었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수십 년 만에 흔들릴 수 있는 고런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BBC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건 현재는 지속 불가능하다 미국 연준도 그렇게 하고 IMF도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의 재정 궤적 돈을 빌려서 이렇게 지금 BC 이렇게 늘었잖아요 뭐 3경이네 4경이네 하는거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죠 지속 불가능한데 과연 미국 정치인 중에 누가 이거를 바꿀 수 있냐 이거 똑같죠 절벽을 향해 뛰고 있는 우리 레밍즈를 누가 갑자기 앞에 뛰는 사람이 잠깐 아픈 절벽이에요 라고 하고 멈출 수 있냐 그쵸 아니면 아니면 어 우리는 9%지만 미래는 50%도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영 되겠지만 나 죽은 다음 아닐까요 하고 아니면 그쵸 지구 온도 3도 오르건 4도 오르건 나는 100세기가 못 사니까 하고 뛰어내리는 순간에 바뀔 것 같긴 해요 모든게 그렇죠 뛰어내리는 순간에 아악 할 때 바뀌는 거고 여기서 어떤 현자가 멈춘다 아악 멈추는 사람은 짤릴텐데 멈춘 사람은 표 못 얻죠 대통령 못 될 겁니다 대통령 못 되기 때문에 어 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가 없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죽은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저 100살 살 거니까 한 50년 뒤에 이런 일이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유로존에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보면 유로존에 주가지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대 최고가에요 이게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존에 대표 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야 근데 미국도 역대 최고 일본도 역대 최고 유럽도 주가가 역대 최고에요 대만도 역대 최고에요 코스피 얼마지? 제가 최근에 안 봤는데 코스피나 3700 정도는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제 생각에 1000포인트 정도가 남들에 비해서 안 가 있다 어 이 중국과 한국 두 국가만 손잡고 안 가 있는데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코리아 디스컴트 너무 주제를 많이 해서 요즘은 안 갖고 오고 있는데 헤드에도 너무했다 개인적으로 진짜 헤드에도 너무한 수준을 넘어서 양심파 뭐 하여튼 그리고 지금 마치 옆나라 일본하고 똑같이 유로존에 금리 인하하고 미국이 금리 동결하면은 유로와 약세를 뜻합니다 유로와 약세니까 미국인들은 유럽여행을 떠나면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옛날에 나왔죠 오버투어리즘 관광객이 너무나 넘쳐 흐르고 있고 관광대국들은 지금 금리 인하 소식에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펑펑 쓰는데 당연히 북유럽 차라 안 가요 북유럽에 그 오로라 보거나 그러 차라 안 가 줍잖아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도 지중해 서유럽 특히 남유럽 이탈리아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관광업이 엄청나게 호황이고 남유럽의 경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스페인 같은 엄청난 경제가 큰 나라죠 큰 나라인데 관광업 호황이 스페인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모두 경제에서 관광업의 비중이 10%를 넘는데 여기가 너무 호황이야 심지어 저 남유럽은 저게 호황이다 보니까 증시도 호황입니다 돈이 많아 관광객들이라서 돈을 막 뿌려 미국 애들이 막 뿌리고 막 쓰고 하니까 어머어머 하면서 돈이 많아 소비자들이 역시 돈이 많고 낙수효과죠 이게 글로벌 낙수효과입니다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넘치더니 우리한테 오네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펌이 좋아 왜 말 그대로 낙수효과 쟤네가 이래갖고 미쳐갖고 돈을 뿌리더니 국민들 주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와서 막 써 근데 어디서 써? 우리한테 와서 써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서 써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낙수효과이자 미국을 따라하지 못하겠으면 영국처럼 자기가 따라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빨아야죠 빨대를 딱 꽂고 형님! 조금만 빨겠습니다 많이는 안 빨아요 제가 거기다가 칼질을 하면 죽는 거고 중국처럼 저, 저 꿀을 빨고 있어 꿀통을 가르려 그러면 가는 거고 조심스럽게 형님 제가 두 입만 빨면 안 되겠습니까? 빨대를 꼽은 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빨아야 돼 형님 아직 괜찮죠? 이렇게 빨아야 조심스럽게 너무 많이 빨면 나라가 없어져요 아니면 주적이 될 수 있어 경제 제재, 무역 제재, 무역 보복 이런 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빨아야 돼, 적당히 중국은 꿀통을 이걸 뭐야? 저도 주세요? 꿀통 3분의 4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위 들고 그러면 손이 잘리는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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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따라하지 못하면 영국도 말이야 거기서 자기도 빨아야지 자기가 된다고 나도 꿀통 만들게요 그러다가 꿀통이 터졌죠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압류해야 되고 남유럽은 현재 오히려 북유럽이나 옛날 서유럽 거기보다 유럽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피그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남유럽의 시대가 열렸다 피그스가 날고 있다 아니 피그스가 어떻게 날아요? 돼지가 날개가 생겼나요? 어 돼지가 날개가 생겼다기보다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그 미국 형님들이 날개가 생겼다기보다는 여기 옆에 비행기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탄 겁니다 그죠? 비행기 지나가는데 올라타면 같이 가는 거죠? 조금 가볍게 가볍게 올라타고 오히려 남유럽이 좋은 시대가 열리고 있고 아 물론 대가도 있습니다 그 이렇게 꿀통에 이 이거 빨대로 빨대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꿀통에 이렇게 빨고 있는데 대놓고 빨면 되나? 조심스럽게 빨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참아야 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꿀통 주인님들이 오셔서 조금 휘젓고 다닐 때 다소곳하게 이해를 해드려야지 이거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뭡니까? 무례하다 시끄럽다 현지 문화나 드레스코드를 어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분들이 꿀통의 주인님들이야 잘 생각해야 돼 손님이라고 생각해야지 뭐야 이방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니네 간다 잘못하면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허 참 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1인당 국민소득을 최초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 36,194달러 대한민국 일본은 35,793달러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어 역전했어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GNI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글로벌 6위 우리보다 1인당 9위도 높은 나라 많은데 인구가 안 돼 근데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5천만 깨지죠 조금 있으면 깨지기 때문에 확정됐어요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미쳐갖고 애를 3,4씩 낳지 않는 한 거의 깨지기 때문에 좀 있으면 우리도 이 멤버에서는 없는데 현재를 즐기자고 현재를 즐기면 되지 미국, 독일, 영국, 프라키, 이탈리아 대한민국 아 좋습니다 현재 글로벌 6위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에헤 일본 처리가 오오오오오오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했냐 그것도 있지만 일단 엔화가 약하고요 달러 표시죠 하하하하 어 그러니까 통화가 약하면 앉아서 그지 된다는 말이 뭐 여기서 나온 거죠 일본 국민들은 그지 됐지 엔화가 날라갔는데 일본 안에서야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지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또 GDP 통계 개편 이게 뭐냐 통계 개편을 했어 맞습니다 통계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수치들이 웬만한 수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2000 몇 년 이후로 바뀌었는데 수치가 싹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국민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GDP나 이런 어떤 경제 수치 낼 때 기준 년을 잡아 국민 개정의 기준 년을 잡는데 5년에 한 번씩 기준 년을 바꿉니다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갔어요 좀 있으면 이제 2025년으로 가고 하겠죠 5년 맞아 이걸 개편을 하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식 부문이나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누락된 생산 부문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자료 수집이 어렵고 그래서 다크 이코노미 그 어둠의 경제 어둠의 경제 숨어있는 그런 비공식한 거를 요번에 싹싹싹싹 긁었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긁는 것처럼 싹싹싹싹 긁어서 생산 부문에 얹혀봤다 조사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비공식 부문이 뭔데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컸던 비관측 경제 전자상거래 아아 이거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1인 미디어 농담이 아니라 여기 대놓고 유튜버라고 쓴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 스트리버나 유튜버 같은 비관측 경제를 포착했다 아 잠깐만 우리가 그렇게 컸나? 그러면은 일본을 이기고 국민소득 1인당이 올라간 게 어어어 얼마를 올렸냐 우리가 2449달러로 올렸습니다 하하핸핸 농담이 아니라 한국은행 피셜이에요 한국은행 피셜 어 그 1인당 국민소득 GNI를 그 2449달러 매출액 전체 8%를 증가시키고 이게 뭐 몇십만이더라 40만인가 50만명 이상이 뭘 발견했다 옛날에 9입니다 9는 33,000이었는데 얘 말이 되냐 근데 야 우리가 그렇게 컸다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36,000달러로 올렸어 와아 예 뭐 앞으로 뭐 유튜버 나락 보내실 생각하지 말고 그 감사를 좀 표해주시면은 그 그쵸? 감사를 눌러서 땡큐를 표해주시면은 그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나락 보내면 다시 33,000가는 거예요 다시 33,000갈 수 있어 야 이거 우리가 해내 서있어요 한국은행이 공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국민 개정 개편하면서 전자상거래 그동안 조세 어려움을 켰던 비관측 경제가 포착 근데 왜 내가 비관측이지? 희한하네 나는 세금 다 내고 저는 그 샌드박스 통해서 받기 때문에 소득이 100% 잡히거든요 왜 비관측인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말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아 저 말고 다른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보다 응응응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일본을 간단하게 역전을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애나 강세가 오더라도 왜냐 이 다다음 주제이기도 하죠 다다음 주제인데 우리나라 이제 산유국이 뭐 20% 확률로 5분의 1 가차로 그 산유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리가 5분의 1에 당첨된다 너흰 끝났어 아니 끝났다 그러면 안 되지 하하아 어흐으으 그죠? 우리가 만약에 5분의 당첨이 되면 되찬대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드 쪼는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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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부분의 카드 쪼때도 확률이 20%인 경우는 잘 없어요 뭐 플러시 뭐 스트레이트 이런 것도 한두 개 빠져도 20% 안되죠 십 몇 퍼센트 되고 원표에서 투표가 될 때 뭐 이 정도 아니면 잘 없는데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니까 사실상 나왔다 좋습니다 앞으로 쭉쭉 받아 첫 점프는 유튜버가 했고 두 번째 점프는 석유가 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 밝기가 그지없다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